한국 표준과학 연구원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크리스 기술 홈닥터 활동을 강화합니다. 표준과학 연구원은 연구원 행정동에서 크리스 홈닥터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홈닥터들의 산업체 방문 최소의 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는 내용 등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술 홈닥터는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표준과학 연구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2, 3년 동안 기술 자문과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과학연은 지난 2008년부터 기술 홈닥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46명의 연구원들이 51개 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